4대2 기록했습니다. 네 흥미롭게 같은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4대1 선수였는데요.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5대2 서비스 선수입니다. 이제 양상현의 차례입니다. 상대 서비스 3대2 상위로 강력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대2 통점 상황입니다. 변화를 줘야될것 같습니다 백핸드로 밀어보고 있는 양상현 하지만 돌아붙이는 양상현의 서비스 넵체맞고나간 예 포핸드 태블릿 서비스 탑 양상현 서비스 양상현 포핸드 멀어지는 두 선수 6동점 따라가보지만 탈슛 난타전이 펼쳐집니다 대차에 걸렸습니다 양상현의 서비스입니다 두 점을 뒤져 있구요 양성현 회전 2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양성현 죽는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양성현 첫번째 서브 양상현 서브권 양상현입니다 받지 못하네요 양성현 공격준비 맞받았습니다 탑스픈대결에 서비스 하성빈 긴서브 양성현의 등볼 마무리가 안됩니다 가격을 완전히 꺾고 공격준비 맞춰부 도착 백핸드로 맞춘 공격준비 공격준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더 엔드컵 스팬 당하게 될 텐데요 서비스 쩝 리시 서비스 계속 받아내고 있는 하성빈인데요 렐리에서 양성현의 서비스 기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게임 포인트 하성빈 세번째 게임 첫번째 서브 들어갑니다 양상현이 득점에 성공했고요 네트에 맞고 들어갑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2점 차로 따라가고 있는 하성빈입니다 2점 차로 따라가고 있는 하성빈입니다 아하 다시한번 하성빈 렛 서비스 들어왔나 렛 포 투 퍼엔드 막혀 모니터 렛 렛 렛 계속 받아주고 있는 양상현인데요 나갔습니다 잘 렛 렛 서비스 포인트 다시 한번 양상현 리식을 했습니다 하성빈의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트 따라갑니다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득점 라이브 팀이 들어갔다 가성빈 대가쿠스 탑스피 맞붙습니다 결국에 한포인 나갔습니다 양상현의 양상현의